안녕히 계세요. 레슨을 멈춰 매일 밤고는 니 안은 잡힐 듯 말 듯한 니 손 연준이여! 연준이여! 연습을 했다가 코파츠로 팍 하고 와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워 하다가 연준이 형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? 반갑잖아요 모르는데 왔는데 어? 연준이 형 연준이 형 했는데? 대답이 없는데 그래서 뭔가 약간 의구심이 들면서 불안하고 연준이 형 연준이 형 다시 한 번 마치고 연준이 형한테 가야되는 사람까지 웃나? 오! 무너어요? 다 무너지요 그 공연장에 제가 가서 쓰러진 저를 발견하기 전에 뭐 이러면서 보는 그런 재미를 쉽니다 비명이 섞인 이었 눈앞에 뺴져진 이 낙서 다시금 속을 내쳐 당겨주세요 지금 저희는 이탄알리 뮤직비디오 촬영이 굉장히 와있습니다 끝났어요 이틀알리 뮤직비디오 촬영이 굉장히 와있습니다 끝났어요 비명이 섞인 이었 약간 좀 먼지도 많기도 하고 시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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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지금 비염이 완전 최절정이어서 너무 싶어요 아 코 간지러워 아 네 이탄알리 뮤직비디오 1회차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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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또 뭐 태현이랑 연준 형이 많이 찍었잖아요 네 네 연준 형이 한번 소감 말씀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아침 7시까지 나와서 촬영을 했는데 멋있게 나올 것 같으니까 모아 분들께서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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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수고했고 너무 수고해 저희 내일 뵈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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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연실 같아요 물론 저희 많이 저희 진짜 출신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해해주실 것 같은데 약간 뭐 약간 시점 포용 같은 느낌 오늘 좀 어려 보이네요 머리를 볶아 놓으려나 저 촬영 이제 시작하면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할께요 자 자 하나 하나 två 보지만 하나 됐어 됐어 다시 수빈 그렇지 으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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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자 친구처럼 하는데 이제 수빈 형이 네임으로 해서 저랑 연준이 형이 그렇죠 춤을 추고 덩병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멤버들이 찍고 태민이로 했고 이제 수빈이 형은 이제 자다 일어나는 그런 씨를 찍고 있습니다. 아 귀여워. 화나도 안 해. 나만 하나? 나도 하나. 왜 니 콕 안에 들어갔냐 귀엽게. 왜 동생을 괴롭히는 건데. 제가 영상 잘 될 것 같아요. 인터뷰에 들어갑니다. 새해 배우의 연기 어떻게 붙였는지요. 이번에도 연기를 찬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저는 영원히 투모로우가 있게 될 리더로 남아있을 텐데요. 아하하하. 윤희아. 윤희아. 왜. 왜. 윤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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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빬아. 윤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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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닝이디야 근데 너도 맨날 네비 만지잖아 나는 네비 만지면 안 돼? 야 얘 하루 종일 네비 만지잖아 이거 티타임으로도 엄청 많았잖아 이 슈닝카이 네비 만지는 거 나도 만지는데 슈닝이 애기빵 식스팩 보고 놀라고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저희는 진지한 걸 하면 안 되나 봐요 진지한 거 하니까 웃음이 나오네 사실 아직도 난 조금 불안해 차가운 일수와 배롱 중계배 속 있어 nobody can understand 너가 It's you 너의 손짓감은 바보초란 내 세상을 바꿔 연준, 카이, 스태현, 수빈, 퇴근할게요 황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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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부! 스태현! 저희가 이터널 뮤직비디오 이틀 dig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3일차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이 열심히 고상하자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배움 안녕 아 목 아파 아 목 아파 대사를 해야 되지 않나? 오지마! 그렇지 달라고 해야 돼 오지마!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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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서 뭐야 지금 지금 내가 언제 들었는데 줘? 이랬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씬은 이 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서운 분들에게 지키려고 하는 뭐 그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잘 결심으로 보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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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은 이터널 리 뮤직비디오 촬영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3일 차에 제가 시작을 열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 되게 재밌게 시작을 열었으니까 뒤에도 다 재밌지 않을까요 안녕 안녕 좋은 날 안녕 좋은 날 좋은 날 저희 이 터널 리 세계관 뮤직비디오였는데 저희가 사실 전에 찍었던 세계관 뮤직비디오도 약간 좀 심오하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또 그런 맛으로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. 그럼 멤버들의 표정이요? 이 점 더 신경 써서 봐줬으면 좋겠어요. 잘게 봐주시고 기대해주세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이제 저희가 세계관 뮤직비디오 이터널 리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번엔 또 연기도 해보고 그렇죠. 여러 가지 랩도 해보고 되게 새로운 경험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결과물도 되게 예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. 이러도 되고 싶습니다. 이번 뮤직비디오로 우리 멤버들의 연기력을 몇 볼 수 있었는데요. 모두들 가수의 본업에 충실하게 말하겠습니다. 저도 충실하겠습니다. 괜찮대. 화이팅. 그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.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세계관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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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촬영에 보조 촬영자 보조 출연자 분들께서 많이 와주신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런 게 조금 당황스러워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뒤에 또 눈물 연기가 있는데 제가 콘셉트 트레일러에서 한 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.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좀 더 경험이 있으니까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 개인 촬영까지 마무리돼서 저희 인터널리 뮤직비디오 촬영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한 일 동안 열심히 촬영했는데 열심히 촬영한 만큼 예쁜 저녁을 나오길 바라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봐요.